지난 8월 30일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3분기 강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.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대표인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박복환 근로자위원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서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보고와 공공청사와 재방, 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한편 강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우리구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로 분기별로 연 4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